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58페이지 5개의 소화전 설비부터 보도록 합니다 5개의 소화전 설비 자 5개의 소화전 설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동주택은 보통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 하단이나 이런 데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붉은색 칠해 놓은거 있죠 그것이 5개의 소화전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내에 들어가서 진압만 하는게 소방차로 불 끄는 개념이 아닌 밖에서도 물을 뿌릴 수 있도록 해주는거죠 그게 5개의 소화전입니다 5개의 소화전은 지금까지 딱 두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된 내용이 수원의 저수량 확보하는거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수원 저수량은 7입방메다 곱하기 n입니다 그러면 2개 이상씩 2개로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2개 이상씩 2개니까 1개일 때 얼마다? 7입방메다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씩 14입방메다가 됩니다 2개 이상씩 답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압송수장치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방수압력은 0.2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방수압력이 0.25일 때 350리터 퍼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50리터 법정 저수량 여기에다가 20분 한거에요 20분 한거면 얼마 됩니까? 7000리터 되죠? 7000리터가 바로 7입방메다죠? 이것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정리하실 것이 페이지 자 459페이지 보면 되죠 호스적결구 호스를 체결해 호스적결구 지면으로부터 일정목피해야 되죠 이거는 0.5메다에서 지면으로부터 0.5 자 이거는 호스를 체결하지 않은 부분은 0.5에서 1메다 사이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방관들이 소방호스 체결하기 가장 적절한 높이예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호스 구경은 우리가 65mm가 되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옥내 소화점만 예외고 나머지는 전부 다 65mm 호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성은 각 부분부터 호스적결구의 수평거리 자 수평거리가 그러면 수평거리 개념이 이거는 40m 이하가 돼야 돼요 반은 돌리는 거 그래서 이제 시험은 1번하고 6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 3, 4, 5번은 안 됐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자 이런 부분이에요 5개수 하죠 그래서 아마 2번, 3번을 좀 내야 되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출은 1번과 6번만 기출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60페이지 보시면 자 스프링쿨러설비가 나옵니다 스프링쿨러설비 자 이 스프링쿨러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동식 소화설비죠 자동식 소화설비가 스프링쿨러설비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설비는 당연히 소화기능을 가지겠죠 그리고 플러스 경보기능까지 가집니다 스프링쿨러설비는 경보기능까지 가진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61페이지 보면 헤드의 작동 온도에서 나오죠 가형편의 표준 용용 온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 표준 용용 온도 헤드의 표준 용용 온도는 기본적으로 67에서 75도씨 사이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2도씨에다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리터링 챔버가 나오죠 자 리터링 챔버가 나옵니다 자 리터링 챔버는 오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리터링 챔버입니다 여기가 오보 방지입니다 자 워테마 숙격작용에서 우리가 경보를 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초 동안 지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숙격작용은 15초 동안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헤드가 터지면 그때는 계속 지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보 방지 목적으로 리터링 챔버를 갖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우리 시험은 아파트 가지고 나왔어요 아파트 자 아파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헤드를 하나 설치했을 때 헤드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스프링글 헤드를 설치했을 때 여러분들이 헤드로부터 건물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입니다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가 자 여기 구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로에 대체 치면 됩니다 구석까지 그러면 이 거리가 아파트의 경우 이 구석까지 수평거리가 3.2m에 들어오자는 거예요 3.2m 이게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이 3.2m 반지름 원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을 이렇게 돌려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리겠죠 그래서 3.2m 원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평거리죠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가 3.2m고 그 다음에 헤드하고 헤드의 간격 이 간격은 4.5m가 나오는 5.2m 이하가 되는 겁니다 최대가 4.5m입니다 3.2m 4.5m이고 그리고 이제 이 헤드 설치 간격이 되겠죠 이 4.5m는 헤드 간격이 되겠죠 여기 이제 헤드 간격이고 헤드 설치 간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예요 수평거리 그리고 이제 방호면적은 정방향 배치니까 이 4.25 곱하기 4.5m를 하면 되면 4.5m을 곱해버리면 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방호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4.5m 곱하기 4.5m를 하면 방호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43m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방호면적이에요 이것이 방호 하나로 방호할 수 있는 면적 그러면 이게 다 최대치입니다 이하가 보다 다 최대치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것이 내하 구조가 되면 빨간걸로서 내하 구조일 때는 이게 2.3m가 된다는 거예요 2.3m 헤드 간격은 3.25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내하 구조일 때는 그리고 3.25 곱하기 3.25 하니까 10.56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하 구조일 때는 붉은색 글씨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내하 구조일 때 내하 구조일 때가 된다는 겁니다 구분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때 페이지 462페이지 자 방수 압력 나와요 자 방수 압력은 최소가 0.1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돼요 이거는 최소 기준이고요 자 그런데 스프링 쿨러스를 입히는 최대 기준이 있습니다 1.2메가파스칼 이하로 하면 됩니다 자 이상이 붙으면 이거는 최소 기준이고 자 이하가 붙으면 최대 기준이죠 최대 그러면 이때 방수량 자 방수량은 요기준입니다 0.1메가파스칼 요거일 때 자 이 0.1메가파스칼일 때 방수량은 자 그래서 80리터 퍼민이다 이겁네 80리터 퍼민 이상 방수량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방수량 정리해두시고 방수량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까 이때 이제 수원의 수량 저수량 수원의 이제 저수량 개념은 자 이 방수량에다가 법정 저수량 몇 분 20분을 곱한 거예요 20분 곱하니까 1.6 입방미터 1.6 입방미터 20분 곱하면 1600리터죠 그래서 1.6 입방미터 곱하기 N5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N5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뭐 10개 20개 30개로 나누어져요 자 그러면 이때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는 자 헤드가 폐쇄형 헤드일 때 폐쇄형 자 이 폐쇄형 일때는 우리가 이 기준계수가 10개 이상일 때는 10개로 하면 돼요 그런데 개방형이 되면 틀려져요 개방형이 되면 30개까지는 30개로 하면 되죠 이상은 그래서 폐쇄형이야 개방형이야 주의하십시오 폐쇄형이 주어지면 아파트의 경우는 10개 이상일 때는 10개로 보면 돼요 10개로 보면 돼요 이것은 명심하세요 무슨 형이 폐쇄형 헤드가 막혀있는 폐쇄형이 주어졌을 때는 10개 이상시 10개로 보면 돼요 그럼 만약에 폐쇄형인데 이 개수가 10개보다 작다는 거예요 7개 그럼 7개 대입하시면 되고 그러면 10개 이상시 10개로 대입해서 우리가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교차배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제 배관은 이제 수직배관이 주배관이에요 보통 여러 청이 있을 때 이제 수직배관이 주배관이 됩니다 수직배관이 수직배관이 스프링쿨러에서 이제 수직배관이 주배관이 되고 여기에서 각청에 이제 수평배관이 큰 배관이 나가요 수직배관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교차배관이에요 예 예 수평 지하주차장에서 큰 배관 나가는게 교차배관이에요 그러면 이 교차배관에서 각청에서 이제 배관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갈 때 그러면 이쪽으로 나고 이쪽으로 나고 이게 이제 가지배관이에요 그러면 가지배관에 뭐가 설치되는가 헤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가지배관 직각으로 가면 되죠 제가 그림 그리려고 이렇게 해서 원래 직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가지배관이 가지배관이 보통 교차배관의 큰 배관 밑에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가지배관이 나갑니다 자 그 이때 가지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할 수 있는 헤드수가 8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편 이쪽 이쪽 두개죠 그러면 이쪽으로 8개 헤드를 어 스프링글 헤드 8개 설치할 수 있다는 8개까지 최대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는 한쪽으로 8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에서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해야 되는 거 그러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 것을 무엇을 조기반응형이라고 하는가 여기다 세웠네 일반 표준형 헤드 빨리 반영하는 거죠 조기반응형 헤드 조기반응 헤드는 어디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이런데 해야 됩니다 보통 노약자라든지 또는 아주 어린애들 잘 못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나 또는 병원 같은 데 있죠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동이 부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 설치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만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 그래서 이 공동주택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계속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집에 나가잖아요 아닙니까 자 출근에 맞죠 학교가 유치원가 유아원가 맞죠 노인전가 그리고 주부는 그리고 주부는 또 어디 마트 이렇게 다 가는데 계속 집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유한 사람들 이겠죠 공동주택 거실이나 그리고 노유자 시설 시설의 거실 그리고 잠자다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 숙박되었죠 숙박시설 그래서 이제 같이 그래서 오피스텔 침실 뭐 따로 씁시다 같이 쓰면 너무 길었어요 자 숙박시설의 침실 자다가 깨면 정신이 없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아 제가죠 병원의 입원실 병원의 입원실 자 여기에 해당된 데는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는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된다는 점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62페이지 이제 종류를 좀 보시면 자 폐쇄형 헤드가 나오죠 폐쇄형 개방형은 자 폐쇄형과 개방형의 차이점 헤드가 뚫려있는 게 개방형이에요 자 그러면 헤드가 막혀있는 것은 폐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461페이지 여기 보시면 거기 상향형 하향형은 헤드를 위로 했느냐 아래로 상향형인데 근데 얘는 보면 중간에 가용편 부분이 없잖아 밑에는 전부 다 중간에 가용편 부분이 있죠 그럼 밑에 것은 폐쇄형들이고 위에 것이 개방형이에요 헤드가 뚫려있다는 거예요 막혀있지 않고 뚫려있는 것이 개방형이고 막혀있는 것은 폐쇄형 헤드가 되는 겁니다 폐쇄형은 섭식하고 근식 준비 작동식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섭식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섭식 개념은 어디에 설치되는가 하면 아파트로 따지면 여기가 섭식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이쪽 신뢰의 설치하는 게 섭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섭식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개념이죠 폐쇄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폐쇄형 개념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폐쇄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습식이 있고 근식이 있고 준비 작동식에서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이냐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1차 측배관 그러면 보통 유수금지장치 물의 흐름을 금지하는 장치 유수금지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차 측은 이제 우리가 사용자 측이 있는 데가 2차 측이다 보면 되죠 그러면 유수금지 물의 흐름을 금지하는 장치 유수금지장치가 있고 2차 측 배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내에 있죠 사용자 측이 2차 측이에요 2차 측 여러분들 2차 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수금지장치가 이거는 알람벨버고 물의 흐름을 금지하는 장치가 알람벨버가 있고 얘는 근식 밸버고 이거는 프리액션 밸버 준비 작동 프리액션 밸버 또는 준비 작동 밸버라고 하죠 준비 작동 밸버 자 그래서 이것이 유수금지 이거는 1차 이건 다 1차 측에 가압수가 다 차 있어요 여기는 동결 우려가 없기 때문에 1차 측에는 가압수가 다 차 있는 거예요 물이 차 있어요 배관 쪽에 그런데 2차 측 배관에 섭식은 물이 여덟 물을 채워 놓은 겁니다 가압수가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식의 경우는 여기는 압축공기 가압공기가 들어가요 압축공기 가압공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대기압상태 공기가 들어간 거예요 대기압상태 공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하주차장에 저겁니다 콤프레스 공기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공기압축기 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이거는 아파트 세대미네 일반 건물 아파트 세대에는 바로 습식 동결 우려가 없잖아요 여기는 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근식이나 준비작동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식이나 준비작동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하주차장 이렇게 아파트로 보면 지하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하주차장 부분에 준비작동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상 감지기하고 연계된 이거는 관계없어요 얘기만 준비작동식만 관계있습니다 그러면 하재 감지기에서 하재 감지를 하게 되면 프리액션 밸브가 작동이 되면서 준비되놓고 헤드 터지면 쏘는 것이 준비작동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하주차장 이걸로 많이 되고 있어요 지하주차장 이 두가지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63페이지에 보면 용어 정리 나오죠 가지배관 스프링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가지배관이라고 칭합니다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면 되죠 사과나 열매가 어디 열린다 가지 열리죠 맞죠 그리고 교차배관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해서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교차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배관은 수직관이 주배관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배관 나오죠 가지배관과 스프링글로 헤드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이것이 신축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반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천적 천적 반자가 있으면 자 그러면 스프링글로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자 이게 가지배관이에요 그러면 이 가지배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반자가 없으면 상향 헤드를 설치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헤드를 이 밑에 설치해야 되는데 자 분기는 하향 분기하면 안 돼요 밑으로 분기하면 하향 분기하면 나중에 안 터져요 여러분들 스프링글로가 잘 작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 났을 때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에 자꾸 불이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나기 때문에 이미 스프링글로 배관들은 다 녹이 설어 있어요 그러면 하향 분기하면 녹이 막혀가지고 안 터집니다 헤드가 그래서 위로 분기합니다 위로 배관을 따올리거든 분기를 해가지고 이거 배관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렇게 굽혀서 밑에다가 스프링글로 헤드를 하향형 헤드를 장착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하향형 헤드를 갖다가 장착을 합니다 하향형 헤드 그랬을 때 자 이 배관이 구비면 이것이 신축 배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축 배관 그래서 이제 신축 배관이 바로 옛날은 이걸 해양식 배관 이라고 했던 거예요 해양식 배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목적은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게 해서 상향분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신축 배관을 설치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65페지 보면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기준 그래서 고층 건물은 이것만 꼭 명심을 좀 해두시면 된다 하재 안전기준에서 그러면 보통 건물은 20분이 기준이라고 했죠 20분 일반 건물은 법정이 20분이에요 그러면 고층은 30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하죠 고층은 40분이 돼요 그리고 초고층 50층 이상이 되면 높이 200m 이상이 되면 이것이 몇 분이다 60분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프링 쿨러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그래서 466페에 보면 특별 피난계단 부분 있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 40분 60분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고층은 40분 이상 그리고 초고층은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하죠 건축법에 정의 내려놨잖아요 높이 200m 이상이 되거나 또는 무엇이다 높이 5층수로 50층 이상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초고층이 되어버리면 아주 불합리해져요 그래서 간혹가다 49층까지 짓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이 자 혹시 이상이 층수를 막 시하려면 이상이 49층이다 그러면 피하려고 초고층 건물을 피하려고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50층이 안 됐는데도 초고층 건물의 규제를 받는 것은 높이가 높다는 거예요 2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의 규정을 적용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00m 영절 송수관 설비도 똑같죠 다 그래서 기억해 두실 것이 전원 관련된 거 고층은 40분 초고층은 몇 분 60분이다 혹시 해서 좀 정리하시는데 올해 스프링쿨러가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조금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옥래수화천이 24일 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좀 봐두십시오 그래서 466 페이지 보시면 자 그 4번에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쿨러는 명심하세요 고층 건물의 초고층은 다른 거하고 절대 겸용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겸용 안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50층 이상일 때는 수직병을 최소한 2개 이상 가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 이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기준이 나오게 된 계기가 영하타워라는 영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하타워 어 맞아 이 초고층이 되니까 야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하재를 진압하기 매우 힘든 겁니다 일일이 소방관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고층 그러면 그 타워의 영하가 뭔가 하면 스프링쿨러 이 배관이 동결이 돼가지고요 스프링쿨러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폭파하는 걸로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실 거 그래서 얘는 2개 이상이 돼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6번 보시면 헤드의 2개 이상의 가지 양방향에서 이 용수가 공급되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그래서 스프링쿨러 초고층이 되면 초고층이 되면 50층 이상이 되면 60분이죠 그러면 1.3배죠 그러면 4.8 곱하기 해놓으면 되죠 그러면 자 80에다 곱하기 60분 아닙니까 그럼 4,800리터잖아요 그래서 4.8이죠 이거는 이거죠 80 곱하기 80 곱하기 40분이 3.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소화 활동 설비 파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